연습할만 하겠죠? 네 앞쪽 조금만 봐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 보정되면 될 것 같아요 당구박사의 bps에서 써보시니까 어떠세요?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리한 점들 연습할 때 유리한 점들 그리고 레슨할 때도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dps를 언제 사용하세요? 예를 들면 매일 쓴다든가 연습할 때만 쓴다든가 매일 공을 잠깐 굴릴 수 있는 시간대에는 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매일 가지도 못하고 레슨할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혼자 연습하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늘 어떤 곡을 연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bps 같은 경우는 공 놓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공 놓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네 네 도착할 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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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